여러분 이번 판에는 민들레를 해가지고 보급을 먹고 시체 파밍만 해가지고 치킨을 먹어볼 거야 재밌겠지? 유튜브 보고 왔는데 생방송도 재미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생방송도 매일 와주세요 이밤 그날의 반딧불은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전달인 부분 덜 보니 잘 가까이 드릴게요 사랑한다 배그만 하자 누나 그래 가보자 가보자 민들레가 뭐예요 이렇게 민들레 호시처럼 홀홀홀 날아서 첫 번째 보급을 먹고 치킨을 먹는 미션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해보고 싶긴 하다 실제로 이렇게 하늘에 떠서 야방하면은 님들도 보이나? 내가 핸드폰을 들고 약간 가슴팍에 설치하고 아 바람소리 때문에 야 어디 떨고 흘려고 그냥 가냐 오바잖아 큰일 났다 여부쯤 비행기가 너무 늦게 와 아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물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거 봐 들어올 순 있어 근데 사람이 올까 봐 걱정인 거지 우와 과연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첫 보급은 MG3 어제 이게 나왔으면 백개를 받았을 때 자, 이제 이거 한 자루만 가지고 저걸 무찌르러 가볼게요. 이거는 단발 연사가 아니라 한 번 클릭하면 연사 속도가 빨라져. 라이딩 할 때 좀 좋은 총이야. 일단은 처음에 보이는 저걸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약이고 뭐고 들어오거든? 그래도 깰 수 있는데 저거 사냥 보인다. 지붕에. 아, 글로 건너가면 곤란한데? 쟤를 어떻게 잡지? 이렇게 한 눈만 따라다니면 다른 애가 나한테 붙거든? 왜냐면 얘가 총을 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애들도 총수를 듣고 얘한테 붙고 있을 거란 말이야. 신체 먹으러 오면 저걸 노리는 거지. 들었나? 어떻게 잡았지? 안 좋은 상황이야. 아, 나 플레어 건너 먹었어. 와, 센스 좋았다. 그치? 사실 죽을지는 몰랐어. 그냥 구멍만 뚫어보려고 했는데 죽었어. 어떻게 잡았냐고?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파밍 치료. 시체만 털기 비전이라 플레어 건 못 먹지 않음. 아, 플레어 건 못 먹나? 먹으러 오는 애가 먹으면 잡아야겠는데? 시체지, 시체지. 그냥, 그냥 구경만 냄새만 맡아보는 거야. 맛있겠다. 아, 진짜 짜증나게 했다. MK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땐 또 맛있어 보인단 말이지. 아, 이걸 안 와 아무도? 이렇게 된 거 아무도 못 먹게 한다. 이거 지키다 들어간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 말인지 알지? 봤나? 흐흐흐흐흐흐흐. 목운수랄게 했다 목운수랄게 했다 꼬망차 야 얻어만난다 죽었어? 죽은 것 같은데? 뭔가 트위치 스트리머 느낌이었어 들어와 양령이? 님들 여기 양령이 있는데요 들리지? 모자가 없는데? 여인 이건 몰랐지? 저 양령이 가요 와 원 미쳤는데요 님들아 그냥 원이 건너야 되는데? 이거 뺏어 타야 돼 내 미래도 얘랑 똑같을 것 같은데 자비당해 많이 아픈가? 내가 구상 많아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토바이 수를 내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와 근데 겁나 아프네 됐다 양령이 여기서 터진 것 같은데 내 앞길이 좀 막막하긴 하다 나 빼고 내면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양령이 양령이 이 비제이는 미션이 40만원이 걸려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환차로 듭니다 어디야? 저기네 제가 오긴 와야될텐데 이는 아니거든 1대1 아 장전 괜히 했어 또 있어? 아 1대1이 아니었어? 셋 둘 하나 셋 어떡해? 어떡해? 아이씨 양령이 내 편차 아깝다 아 나이스 아 난 무서웠어 내 편차 빠졌어 까버렸지 뭐야 나 물 닦았어야 되는데 아 너무너무 긴장했어 얘가 내한테 던지고 다 던져가지고 무서웠어 나이스 민들레로 복음 먹고 시체만 틀어서 치킨 먹기 성공 나이스 나이스 현미원 나이스 감사합니다.